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광교 레이크 스웨천 아파트 경매 물건은 신분당선 상현역과 용인 서울 고속도로 흥덕아시 생활권으로 광교 원촌호수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교 레이크 스웨천 아파트 35평형은 KB부동산 시세를 살펴보며 일반평가는 6억 7천만원, 하위평가는 6억 3천만원, 상위평가는 7억원까지 체크적입니다. 전세가는 매매가 대비 54%에서 57%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감 물건 현황을 살펴보며 KCC 건설이 시공하여 2009년 8월에 중공된 아파트로 9개 동에 502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세대별 주차대수는 1.1대이며 경매 물건은 최고층 17층 중 5층 35평형으로 방 3개, 욕실 2개의 계단식입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동산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3월 18일에 설정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근제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7억 1,88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10억 7,370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감 물건 명사상 조사된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명의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예비한다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스 한장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입찰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자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광교레이크 스웨첸 아파트 35평형은 최근 거리내기를 살펴보며 지난 2013년 9월에 13층이 7억 3천만원까지 매매된 것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하겟 매물을 살펴보면 광교레이크 스웨첸 아파트 35평형의 매물업가는 603동 남동향 중간층이 7억 5천만원까지 체크 중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미 수급회나 광교 아파트 시장 분위기까지 잘 살펴보니 투자 목적 협업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세를 살펴보면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는 80% 매각률 46%에 경쟁률은 8.6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경매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있는 분은 의뢰하시면 임장활동, 권리분석, 물건분석, 시세분석을 통해 입찰준비보고서를 안내드립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로는 법원의 매각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라치판의 개인에게는 면책 조건으로 안내드렸습니다.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 경매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아래에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진행사항 및 낙찰 결과와 유찰, 변경 내용 등은 댓글을 통해 계속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영독동 광교레이크 스웨천 아파트 35평형 경매 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라치판에 소개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